1. 또 한 해 2. 그 한 사람 위에 살리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요즘의 시계는 거꾸로가 아니라 초음속으로 갑니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학 운명이 발달하면서 시간도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.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. 똑같은 날들이지만 이제는 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. 그것은 세상에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사랑이 있기에 인류가 존재하고 자연이 존재합니다. 오늘도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봅니다. 또 한 해 정처로 어제 같은데 한 해가 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간의 탑돌이 또 한 해 부질없이 사라지는 날들이라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위에 살리라 네, 오늘은 또 한 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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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